근력운동의 7가지 원칙 1. 과부하의 원칙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근력운동의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근육에 대한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없으면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no pains, no gains 즉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헬스클럽에 돈과 시간을 투자해 열심히 출석해도 수년간 체형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물론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운동을 해도 멋있는 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박 거달기식의 강도 없는 운동 습관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운동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희생이 따라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긍정적인 과부하와 부정적인 과다 사이의 구별이다. 공부할 때도 적당한 부하는 학습 능률 향상에 꼭 필요하지만 개인의 수용 정도를 벗어난 과부하일 때는 오히려 한 개인을 좌절시키고 망가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동이 주는 모든 장점을 슬기롭게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필수적이다. 다만 과부하와 과다의 경계를 착각하는 과유불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2. 점증의 원칙 근육에 대한 자극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원칙의 의미는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근육 자극을 조금씩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번 같은 강도를 자극해서는 근육 발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자극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의미다. 운동의 효과로 과부하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수행 능력에 맞게 단계나 횟수 등의 변화를 주어 한 단계 진전된 과부하를 다시 주어야 한다. 3. 특정성의 원칙 근육은 자극받은 부분만 발달한다. 우리 몸은 운동으로 자극받은 부분만 특정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몸을 위해서는 모든 중요 근육을 골고루 자극해 주어야 한다. 4. 변화의 원칙 근육에 대한 자극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근육이 발달하려면 같은 목적의 동작이라도 어느 정도 자극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5. 개별성의 원칙 효과 있는 운동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 사람마다 나이, 성별, 인종, 영양상태, 타고난 체질, 생활습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운동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같은 효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맞춤 운동을 해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6. 성과 점감의 원칙 근육 운동을 중단하면 성과는 사라진다. 근육 운동 초기에는 약간의 운동으로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웬만큼 열심히 운동해도 그 성과가 예전에 비해 줄어든다. 어떤 분야든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까지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순식간에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한 단계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알 것이다. 정체기를 맞았을 때 이로부터 현명하게 벗어나고 다음 단계로 다시 나아가려면 이 시기에 중요한 심리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가역성의 원칙 시간이 갈수록 운동의 성과는 줄어든다. 어떤 분야든 그렇듯 근육 운동도 중단하면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그동안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운동 성과가 없어지는 속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빠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가능한 방식을 마련해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정비례에 발달하는 조직이 결코 아니다. 근육은 작은 섬유들이 다발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인데 근육 운동을 하면 아주 미세한 파열상을 입게 되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전보다 조금씩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근육 성장은 적당히 휴식할 때 일어나는데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 자극만을 주면 근육 손상이 회복되면서 성장할 겨를 없이 몸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휴식 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도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근육이 원상 회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적당한 휴식 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가 좋을까? 개인의 체질도 다르고 운동 강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로 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하루에서 이틀 간격으로 휴식 기간을 갖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하루를 건너뛰면 일주일에 4일 이틀을 건너뛰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하는 셈이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이면 충분하고 시간과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4일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일주일에 3회, 하루에 30에서 40분이면 충분하다. 우리에게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삶이다. 삶에도 조화가 중요한 것처럼 운동도 조화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및 유연성 기르기 등을 적절히 좋아한 균형 잡힌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 일반인에게의 운동은 메달을 따거나 우승해야 하는 단기적인 경쟁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추국이다. 어학 공부와 근력 운동의 공통점 나는 오랫동안 운동과 어학과 마음 공부를 취미로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삶의 윤활유가 되고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기도 했지만 둘 다 끝이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고생을 사서하는 끊임없이 힘든 도전 과제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학 공부와 근력 운동 둘 사이의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깨달았다. 근력 운동의 7대 원칙에서 근력 운동을 어학 공부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그 의미가 정확히 통한다. 1. 과부하의 원칙 어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하다. 2. 점증의 원칙 어학 공부에 대한 자극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3. 특정성의 원칙 어학 공부는 독해, 문법, 듣기, 발음, 말하기, 읽기, 작문 등 자극받은 부분만 발달한다. 4. 변화의 원칙 어학 공부에 대한 자극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5. 개별성의 원칙 효과 있는 어학 공부법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 6. 성과 점감의 원칙 시간이 지날수록 어학 공부의 성과는 줄어든다. 7. 가역성의 원칙 어학 공부를 중단하면 성과는 사라진다. 이 7가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근력 운동 또는 어학 공부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정체 기도 보다 편안한 마음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바탕이 된다. 와 근력 운동과 어학 공부 둘 다 흥미로운 상관관계인 공통점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여기에 아이들의 학업 공부나 또 독서, 요리, 사업 또는 취미 개발 등 모든 것이 다 이 7가지 원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근력 운동, 어학 공부 또는 내가 원하는 공부, 취미활동 등에 도전하실 때 이 7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잘 적용하시면서 더욱 발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공부와 도전과 함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